안녕하세요. 성우 안소연, 안자비입니다. 요즘 소개해드리는 추리소설은요. 문학의 문학 출판사에서 꽤 오래전에 엮은 단편집인데요. 제목은 희가시노게이고의 작품인 기묘한 신혼여행에서 뽑아와서 단편집 제목은 기묘한 신혼여행입니다. 하지만 출판사의 목적은 희가시노게이고만큼 일본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도 소개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소개해드린 좀 잔잔한 작품들 혹은 끔찍한 작품들 여러분들께서 재밌어 하면서 들어주고 계신데요. 낭독하기에 좀 껄끄러운 작품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3개의 작품이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제일 덜 까다로운 작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으실 때 다른 책들하고 다른 점을 미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작품은 K신문이라는 큰 신문사의 독자 투고만으로 이루어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의견을 보내고 인터넷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편지를 보내는 거죠. 신문사에. 그게 언론의 신문 지면에 게재가 되고 그리고 때로는 편집부에서도 의견을 내놓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일본에서 메이지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야마다 마사키 제목은 예절의 문제 도쿄시에 사는 히사다 게이코 주부가 보내온 글 문단속을 잘 합시다 한여름에는 밤이 돼도 창을 열어놓은 집이 적지 않다. 나는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지만 남편이 출장이 자자 창문을 열어놓은 채 잠을 자는 건 생각도 못한다. 3층이든 4층이든 도둑은 베란다로 침입해온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더욱더 문은 물론 창문도 잠그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쓸데없는 참견은 삼가해야 하지만 우리 집 근처 아파트의 4,5층 정도 높이 집에서는 베란다는 물론 창문까지 열어놓은 채 방심하기 일쑤여서 나는 참 조심성이 없는 사람들이네 하고 생각하곤 한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이 되면 폭주족이 오토바이 소리를 내며 쉬지 않고 이 도로를 질주한다. 그들은 어리고 절제할 수 없는 나이여서 창문을 열고 자는 건 공연이 범죄를 조장하는 일이 되는 게 아닐까. 요즘은 밤에 문단속을 잘 하도록 경찰은 방범 캠페인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도둑과 폭주족은 물론이지만 그 이외에도 문제가 있다. 청소년을 겨냥한 심야 영업 레스토랑이 늘고 있는 탓인지 최근 이 부근에도 환영할 수 없는 침입자가 많아졌다. 심야에도 괴성을 지르고 주택가를 배회해서 더워서 잠 못 이루는 밤에 정말로 안절부절 못하게 한다. 그 중에는 쌍쌍이 타인의 정원에 몰래 숨어들어가 못된 짓을 저지르는 일도 있는 듯하다. 이런 건 이미 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나도 웃으려 해도 웃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며칠 전 심야에 아파트 위층에서 뜻밖의 괴성이 들려왔다. 목을 비트는 듯한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였다. 그리고 덜컹하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4층에 있는 입주자를 위한 락커룸에서 들려온 것 같았다. 나는 락커가 쓰러진 건 아닌지 걱정되었다.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 락커룸으로 가보았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이미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문이 조금 열려져 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괴성의 주인은 그 창문을 통해서 도망쳐버린 듯 했다. 그 일 덕분에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이 일도 누군가가 문단속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일어난 소동일 것이다. 특히 여름에는 문단속에 주의해야 한다. 8월 18일 화요일 다음 글은 도쿄시에 사는 나가시마 지로라는 45세의 자영업자가 보내온 글입니다. 우선 마음 단속을 일전에 히사다 게이코씨의 투서를 읽고 생각난 게 있어 펜을 들었습니다. 히사다씨가 쓰신 대로 여름밤에 문단속을 허술하게 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물질이 풍요한 시대라고는 하지만 좀 더 범죄 예방에 유의해야 하는 건 아닌지 하고 돈의 인연이 없는 저는 일찍부터 그렇게 생각해왔습니다. 찌는 듯이 더운 일본의 날씨를 생각하면 창문을 열고 자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행위일지 모르지만 설령 그런 경우에도 맨 나중에 자는 사람은 반드시 문단속을 확실히 하는 마음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뜻입니다. 단지 저로서는 문단속에 유의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에 덧붙여 마음 단속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단속이란 왠지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만 욕헌데 언제나 마음을 다잡고 방범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10년쯤 전에 도둑 맞은 적이 있어서 그때의 괴로운 경험을 통해 도둑이 빈집을 노렸다는 건 도둑뿐만 아니라 노리개 한쪽에도 책임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문단속을 게을리하는 행위는 이 세상에서 저질러서는 안 될 범죄를 자초하는 짓이라고 스스로 일깨워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청소년들은 무의식 중에 해방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언제나 집단속, 마음 단속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8월 24일 월요일에 보내온 투고입니다. 다음은 도쿄시 엔도 히코노브라는 지필업에 종사하는 65세의 남성분이 보낸 글입니다. 가정교육은 부모의 의무 히사다 게이코 씨와 나가시마 지로 씨의 투고를 읽거나 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어 그것을 말하고 싶다. 히사다 씨는 집단속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또 나가시마 씨는 언제나 마음 단속에 유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물론 어느 쪽이나 중요한 일인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나는 히사다 씨가 말한 환영할 수 없는 침입자에 대해서 그 이외에도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닌지 생각을 해봤다. 어느새 도쿄는 세계에서도 손꼽을 경제도시로 급성장해 그 활동은 24시간 정지하는 법이 없다. 도쿄 교회의 배드타운화가 진행됨에 따라 심야 영업을 하는 오락실, 24시간 편의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달리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그런 장소로 모여들게 되었다. 지금은 자동 판매기에서 담배나 술을 살 수 있는 편리한 시대다. 호기심이 강한 나이인 중학생, 고등학생이 그런 걸 시험해보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실제로 편의점 같은 데서 삼삼오오 무리지어 친구끼리 담배를 돌려가며 피우는 중학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담배와 술에서 시작해 그것이 신어와 환각제의 비행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걱정하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나는 이런 행위에서도 주입식, 성적 위주의 학교 교육에 비뚤어진 모습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히사다 씨의 투고에 따르면 환영할 수 없는 침입자가 늘어나는 것은 심야 영업하는 청소년을 겨냥한 레스토랑이 개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도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레스토랑에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이대로 방치하는 게 좋은 걸까 줄곧 걱정을 해왔다. 여름이 되면 아이들은 무심결의 해방감을 느껴 방자한 생활에 젖어들기 쉽다. 다른 사람 집에 정원에 잠입한다든지 혹은 아파트의 열린 방을 통해 들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지르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청소년들을 어긋난 길로 빠지게 해서 그만 돌이킬 수 없는 비행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그저 단순히 집단속 혹은 마음단속의 문제만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이들이 비행으로 치닫는 건 우리 어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4시간 편의점, 레스토랑, 오락실 따위에 아이들이 빠져드는 건 그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학교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부모가 조금 더 주의해서 살피면 지금 아이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비행의 길로 발을 들여놓은 건 아닌지를 알 수 있을 터다. 어른, 특히 부모의 무관심이 아이를 비행의 길로 치닫게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다. 내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회사에 근무했을 때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일요일 저녁만은 반드시 아이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도록 했다. 밥을 먹으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따위를 아이들하고 얘기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것이 커다란 의미에서의 가정교육이 됐는지도 모른다. 일요일이 되면 의뢰 골프 치러 나가는 아버지도 적지 않은 듯 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일단 비행으로 치닫는 다음에는 이미 늦다. 아무리 바빠도 언제나 부모는 아이를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의 아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비행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무엇보다 좋은 가정교육이 아닐까 8월 25일 화요일에 온 투서입니다. 다음 글입니다. K신문 투고란 편집부 귀중 요전 8월 18일 히사다 게이코씨의 투고에 대해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어 알고 싶어 글을 띄웠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점이란 히사다씨의 위층에서 들려왔다고 하는 비명 같은 소리입니다. 히사다씨의 방은 3층에 있다고 했으니 라커룸은 4층에 있을 테지요. 4층에서 비명이 들려와서 히사다씨는 라커룸으로 올라갔다고 했고요. 히사다씨는 열쇠로 열고 라커룸으로 들어갔다고 쓰여있었어요. 입주자를 위한 라커룸이니까 필경 아파트 주민 모두에게 열쇠를 주었겠죠. 그래서 보면 라커룸에는 늘 열쇠가 채워져 있는 게 분명합니다. 심야 영업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서 그 때문에 밤중까지 괴성을 지르고 주택가를 배회하는 청소년이 늘었다. 그런 청소년들이 이따금 아파트로 침입해 라커룸 안으로 잠입한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 청소년은 문에 자물쇠를 열 수가 있었을까요? 히사다씨 자신이 열쇠로 열고 들어갔다고 썼으니까 라커룸에는 달리 들어갈 문이 따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라커룸으로 이미 들어갔던 겁니다. 우선 그게 첫 번째 의문점이고 의아한 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명이 들려와서 곧장 히사다씨가 라커룸으로 올라갔다고 쓰여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문도 없는데 그 청소년들은 어떻게 자취를 감출 수 있었을까요? 창문으로 몰래 들어와 또 창문으로 도망을 쳤다? 이렇게 적혀있는 걸 보면 필경 히사다씨는 계단에서라도 청소년들과 만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도 작동되지 않았던 듯합니다. 창문으로 도망친 듯합니다만 아파트 4층 창문에서 어떻게 도망칠 수 있는지 저는 그 점이 이상합니다. 방의 창문을 통해서라면 어쨌든 라커룸의 창문으로 베란다와 비상계단 따위가 이어져 있다고도 생각할 수 없겠지요. 아파트 외벽에는 흔히 돌기가 붙어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그 돌기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가기라도 했다는 말일까요? 아무리 청소년들이 엉뚱하다고 해도 한밤중에 아파트 4층에서 외벽을 따라 지면으로 내려갈 위험을 자처했을까요? 비명소리, 락커룸의 문이 잠겨있었다는 점, 또 4층의 창문이 열려있었다. 어쩌면 이 현상에는 어떤 범죄와 같은 사건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제 지나친 생각이라면 좋겠습니다만 희사다 씨의 투고를 읽은 이후 그런 점이 마음에 걸려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런 일을 부탁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신문사에서도 다시 한번 그 투고의 내용을 조사해봐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어쩌면 어떤 범죄랑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닐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네요. 이상의 글은 신문사로 보내온 편지이며 독자 투고란에 실리지는 않았다. 단지 이 시점에서 간신히 K신문사에서 희사다 게이코 씨의 편지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조사를 시작했었다. 오바타 레이코는 21살 된 학생이며 신문사로 그 일에 대해 어쩌면 이것은 살인사건이 아닌가 하고까지 말했다. 이 시점에 신문사는 은밀히 조사를 할 작정이었지만 아래와 같은 투고가 계속 들어와 투고란에서 문제로 삼게 되었다. 다음 글은 가마쿠라 씨에 거주하는 이케나미 김이코 씨의 글이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31세 이웃에게 무관심한 도시이냐말로 문제 8월 18일에 희사다 게이코 씨의 투고를 읽고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지만 그 후 투고란에 어떤 반론도 게재되지 않아서 감히 팬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가마쿠라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가게의 뒷정리를 마치면 아무리 빨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자정을 넘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여자 혼자서 어두운 밤길을 걷는 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뒤숭숭한 세상이라 되도록 택시를 이용하곤 있어요. 그래도 택시가 끊기는 날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죠. 작년에 생긴 일입니다만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모르는 남자가 뒤따라와서 굉장히 무서웠던 적이 있어요.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밤길에 통행인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뿌리치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잰걸음으로 따라와서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었죠. 드디어 어깨를 잡히는구나 해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주택가 골목길인데도 누구 한 사람 도움을 주러 나오지 않더군요. 다행히 소리에 놀라서 그 남자가 달아나 별일 없었지만 그때 저는 과연 도시인의 무관심은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 보잘것 없는 체험을 적은 건 히사다 씨의 체험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히사다 씨는 불량스런 청소년이 아파트에 침입한 단순 사건으로 적었습니다만 혹시 누군가가 락커룸으로 끌려 들어가서 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은 아니었을까요? 그 소리가 목을 비트는 듯한 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소리였다. 이렇게 쓰여있던 게 저는 마음에 걸리거든요. 이건 결코 히사다 씨를 책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그때 단순히 청소년들에 의한 폐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범죄에 말려든 건 아닐까 하고 배려 깊은 생각을 했더라면 상당히 사정이 달라지진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비명을 지른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무사하기만을 바래요. 8월 27일 목요일에 온 투고입니다. 다음 글은 도쿄시에 거주하는 이온우의 아키라 씨 무지기고 72세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범죄 예방을 며칠 전 시청에 갈 일이 있어 버스에 탄 적이 있었다. 공교롭게 비가 올 것 같은 탓에 버스 운행이 늦어졌나 보다. 정거장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줄 맨 뒤에 서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귀가 중인 고등학생 한 무리가 정거장으로 다가왔다. 고등학생들은 주위 사람들을 알았고 닿지 않고 큰 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도 그런 행위는 어리니까 눈감아 줄 수 있지만 그 얘기의 내용이라는 게 동급생 여자애들에 관한 주잡한 내용이라 그걸 조금도 거르지 않고 말해서 나는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줄을 선 사람들 중에는 젊은 여성도 섞여 있어서 고등학생들의 얘기에 얼굴을 찡그리기도 했다. 거기까지라면 그런대로 봐주겠는데 그런 사이에 고등학생은 자기들 얘기에 정신이 팔려서 손에 든 우산을 머리 위로 돌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사방으로 튀고 무엇보다도 위험했기 때문에 마침내 나는 참을 수가 없게 됐다. 아시다시피 요즘 고등학생들은 체격이 좋아서 솔직히 무서운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었지만 나는 과감히 이렇게 말했다. 우산 돌리지 마라. 다른 사람들 불편하잖아. 그러자 뜻밖의 고등학생들은 순순히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아무 일 없이 끝이 났다. 그 고등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에는 모두 나한테 머리를 숙여서 나는 내가 과감히 주의를 주었던 게 잘한 일이었다는 뿌듯한 마음에 사로잡혔다. 사람은 누구나 귀찮은 일에 말려들기를 싫어한다. 되도록 귀찮은 일에는 눈을 감아버리길 원하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런데도 과감히 사람을 돕는 행동으로 나가면 저절로 길은 열리는 법이다. 요즘 일련의 투고를 잃고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락커룸에서 비명을 지른 사람이 사라진 걸 알고 그 사람이 무사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감히 펜을 들어보았다. 8월 28일 금요일에 보내진 독자 투고 내용입니다. 다음 K신문 투고란 편집부 귀중 요코하마 씨에 거주하는 요시무라 마모루 27세의 번역가가 보내온 내용입니다. 요사이 투고란의 화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한마디 덧붙이고자 글을 띄웁니다. 이 사건이 독자의 관심을 이 정도로 불러일으킨 건 어쩌면 심각한 범죄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겠죠.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는데도 락커룸은 잠겨있었고 그 비명을 지른 사람도 흔적조차 없이 자취를 감췄다. 창문은 열려져 있었지만 거기는 4층이라서 필경 거기에서 사람이 탈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살인이란 단어는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정황만을 생각해보면 이건 밀실살인 사건이 됩니다. 조금 더 사건의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니 신문사에서는 희사다 씨란 여성의 투고에 대해 추적조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희사다 게이코란 이름이 가명은 아닐지 이런 기분도 듭니다. 가명을 사용해서 신문사에 투고를 해 어떻게 해서든 감춰진 범죄 사건을 속속들이 벗기고 싶은 그런 긴박감 같은 걸 그 글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신문사가 솔선해서 파헤쳐야 할 범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살해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해되었는지 범인은 누군지 그걸 밝혀내는 건 신문사의 의무가 아닐까요? 이 요시무라 마무루 씨의 투고도 신문에는 실리지 않았다. 요시무라 마무루 씨는 주로 미스터리 작품을 번역하고 있고 미스터리 마니아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도 뭔가 색다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요시무라 마무루는 자신의 추리를 투고해왔고 편집부를 여지없이 혼란에 빠뜨렸던 것이다. 단지 요시무라 마무루 씨의 투고는 투고로서 여기까지 히사다 게이코 씨의 투고가 독자의 관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신문사도 그것에 대해서 사정 설명을 해야 했다. K신문사 편집부로부터 8월 18일에 히사다 게이코 씨 투고가 다양한 반향을 일으키며 2주간이나 지난 지금에 왔어도 독자로부터 성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처음에는 청소년 비행화의 걱정 혹은 그에 대한 어른들의 대책 등 일반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히사다 게이코라고 칭한 여성이 보낸 투고의 내용에 의문점이 주목되면서 이것은 어떤 사건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염려하는 투고가 많아졌다. 본지 편집부가 히사다 게이코라고 칭한 여성 이렇게 적는 것은 그 후 본사의 조사에 따라 투서에 적힌 주소에 해당 여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명 혹은 주소를 바꿔 투고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선은 사전에 그 점을 체크하지 못했던 점을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이제부터 당사가 진지하게 토의해야 할 것은 이 투고가 진실을 적은 것인지 혹은 허위의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그 점을 가리는 작업이다. 사람이 가명 혹은 익명으로 투고하는 경우에는 크게 나눠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그 투고 내용이 허위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투고의 내용은 진실이지만 어떠한 다른 이유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이번 투고의 경우 전자처럼 내용이 허위라면 우리는 반성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려해야 할 것은 후자인 경우일 것이다. 독자들이 지적하기 전까지 그 점을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의 불찰이지만 확실히 이 투고의 내용에는 의문점이 많이 발견된다. 그 중 첫 번째는 무엇보다 비명을 지른 사람이 잠긴 라커룸에서 어떻게 모습을 감출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투고의 내용을 점검하면 아마도 이 라커룸의 열쇠는 아파트 입주자 모두에게 준 듯하다. 비명을 지른 사람이 이 아파트의 주민이라면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아무런 의문점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투고의 내용을 보면 비명을 지른 사람은 아파트 외부인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우선 우리 일본인의 국민성을 생각할 때 아파트 주민이 심야에 라커룸에서 비명을 지르는 소동을 일으켰을 확률은 극히 낮다. 만약 이 아파트에 그런 소동이 종종 일어났었더라면 이 히사다게이코라는 여성이 굳이 그 일을 신문에 투고할 리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아파트 외부인이 일으킨 소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심야에 잠긴 라커룸에서 비명소리가 들려 이내 제3자가 달려갔는데도 이미 거기에는 사람의 모습이 없었다. 창문은 열려있는 듯 했지만 라커룸의 창문에는 베란다나 비상계단 따위의 시설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고 4층에서 지상으로 내려갔다고는 더더욱 볼 수 없다. 아파트 외벽에는 홈이나 돌기가 있기야 하겠지만 심야에 그런 걸 따라 지상으로 내려갔다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역시 범죄의 그림자를 예측할 수밖에 없다. 밀실 미스터리라고 치부한다면 독자로부터 불성실한 태도라고 질책을 받겠지만 이것이 대단히 의심스러운 사건인 것을 새삼스레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투고의 내용에 있던 목을 비트는 듯한 이란 문장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하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신문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투고로 사회부 편집국장이 경찰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러 간 이를 독자 여러분께 보고해두고 싶다. 이상 K신문 투고란 편집부의 글을 읽고 요코하마 씨에 거주하는 요시무라 마모루 27세의 번역가가 다시 한번 글을 보내 옵니다. K신문 투고란 편집부 귀중 편집부로부터 내용 잘 봤습니다. 드디어 K신문사가 사건의 해명을 시작해서 이 사건의 흥미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실은 그 전부터 저도 독자로서 이 사건을 조사했었습니다. 미스터리 번역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긴 해도 현실의 사건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고생을 거듭했습니다. 우선 최초로 제가 손을 댄 건 어느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도심에서 일어났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는 거였습니다. 기사다 게이코라는 여성이 신문에 투고한 거는 8월 18일 이전 투고에서는 사건이 일어난 게 며칠 전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그날은 7월 20일 이후 필경 8월에 일어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도서관으로 가서 그 기간에 신문처를 세밀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8월 2일자에 이런 사건이 작게 보도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젊은 여성이 매구로구 아파트에서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아파트 뒤뜰에서 나뭇가지에 로프를 걸어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자살 동기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중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자세한 보도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자살에 흥미를 가진 건 그게 지유 언덕에서 가까운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유 언덕은 젊은 사람들의 패션거리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고 심약까지 영업하는 레스토랑도 적지 않습니다. 히사다 게이코라는 여성 정말로 이 여성이 투고를 쓴 건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만 아무튼 이 여성은 그 투고에 주위의 청소년들을 겨냥한 레스토랑이 늘고 있고 게다가 아파트는 주택가에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지유 언덕 부근에 있는 그 아파트는 투고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요전에 저는 직접 그 아파트를 방문해 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아파트에는 5층의 창고가 있고 괄호 열고 이것을 4층의 락커룸으로 한 건 신문사에 아파트를 특정시키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괄호 닫고 게다가 우체통에서 확인한 바로는 3층의 히사마스 게이지라는 남자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까? 물론 히사다 게이코가 히사마스 게이지의 가명인 것은 변론의 여지가 없겠죠. 필경, 자살한 여성은 실제로 누군가한테 피살된 거죠. 히사마스는 그 사건을 알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알리고 싶었겠죠. 아니면 완전 범죄를 저지른 인간에게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자신이 실행해서 성공한 범죄를 세상에 과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그 여성이 살해됐는지 저는 그 동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범죄의 방법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만을 말하면 그때 여성은 5층 창문에서 목을 내밀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필경 범인은 그때 옥상에 있었겠죠. 더 이상의 추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단지 이것이 체스터턴의 브라운 신부 시리즈에 나오는 숙법이라는 것만큼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편집부는 이 투고를 받은 후 히사다 게이코의 투서에 관한 의견을 일체 지면에 게재하지 않도록 했다. 요시무라 마모루 씨의 추리에 경의를 표했기 때문이 아니고 당 사건의 본인인 히사다 게이코 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K신문 투고란 편집부 귀중 도쿄시 히사다 게이코 가족과 해외여행에서 돌아와 집을 비운 사이 신문 정리하는 도중에 제가 보낸 투고가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킨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어처구니가 없는 건 단순히 해외여행을 했는데 편지 주소에 해당자가 없다고 단정 지어버린 사실이었어요. 제 편지가 확실히 오해를 일으킬 내용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도둑하고 또 폭주적 얘기를 도입부에 적은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그런 내용을 적은 기억은 없고 필경 편집부에서 교정하는 사이에 단어를 생략한 건 아닐까요? 환영할 수 없는 침입자라는 건 당연히 짝짓기 중인 고양이를 뜻한 거예요. 심야 레스토랑이 늘었기 때문에 먹을 걸 구하러 다니는 고양이가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저지르거든요. 고양이를 기르려면 버릇을 단단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호소하고 싶었던 건 그것뿐이에요. 8월 31일 월요일에 도착한 투고 네, 어떠셨어요? 아주 잔인한 밀실살인망 이런 거를 기대하셨다가 에이, 또 허무하게 이게 뭐야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요.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잔잔한 추리 오해 이런 것들 재밌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기발한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후자였어요. 물론 저는 잔인한 작품도 아주 좋아합니다만 재밌잖아요. 투고가 하나 왔는데 요즘으로 치면 10분 안에 끝났죠. 댓글 다다다닥 달리면서 그리고 해외에 나간 분도 어머, 제가 시차 때문에 지금 봤는데 뭐 이러면서 제가 얘기한 건 고양이였거든요. 하고 금방 해결이 됐을 텐데 이 아날로그 시절에는 편지, 엽서 이런 거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히사다 게이코라는 주부가 보냈던 투고가 점잖은 표현으로 환영할 수 없는 침입자라고 따옴표에 썼던 글을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일파만파 이제 또 거기 미스터리 매니아 번역 작가가 등장하면서 야, 이거 밀실살인 하나 일어났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흘러갔는데 마지막에 해외에서 돌아온 누구죠? 히사다 게이코씨가 사실을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짧았네요. 네, 여러분 요즘 안잡이 채널 이용하시는 법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죠? 제가 매일매일 낭독해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전에 읽은 작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지소설 아닌 것도 간혹 있고요. 그 채널에 오시면 재생목록 커뮤니티 커뮤니티는 제가 수다 떠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또 뭐지? 팟캐스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위에 보시면 그럼 거기서 커뮤니티나 재생목록 뭘 누르셔도 좋아요. 누르시면 뭐 안잡이 오디오북 뭐 해외 추리소설 한국 추리소설 뭐 이렇게 장편소설 따로따로 묶인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조그만 방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영상 찾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회수랑 작품의 재미는 전혀 관계가 없다. 왜냐? 유튜브가 그날 미뤄주면 조회수가 나오고요. 유튜브가 오늘 나는 너희 채널 안 밀어줘 그러면 조회수가 안 나와요. 물론 제가 신간 소개한 작품들은 이제 완독이 아니라 그냥 맛보기로 책 소개만 하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예전 작품들 쫙 뒤져보시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실만한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 읽어서가 아니라 책 자체가 좋아서 좋은 컨텐츠들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또 제 제자였고 한 이십 몇 년 전에 그리고 지금은 이미 이제 훌륭한 성모가 되어서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본명 밝히는 걸 그 후배는 싫어하더라고요. 네 보노보노 자파점이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는 주로 무협소설을 다룹니다. 청출어람이라고 어찌나 잘하는지 여러분 한번 그 무협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올해는 김용 작가의 100주년 기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채널 안내해드리고요. 또 알고리즘이 안잡이를 좀 많이 소개해주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안잡이 채널 다른 사람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어우 댓글 달기 귀찮아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죠. 그냥 점 하나 딱 찍고 엔터 눌러주시면 된다고요. 그랬더니 마음이 넉넉하신 분들은 점을 두 개 세 개 찍어주시는데요. 그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히가시노게이고의 기묘한 신혼여행을 책 제목으로 한 일본의 정말 내로라 하는 추리소설 작가들의 단편집 문학의 문학에서 나온 책 거의 다 소개해가고 있는데요. 나머지 두 작품은 이 작품도 재밌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받으세요. 고 allen